만천 입니다 아 이것도 또 이거 이 표범벌레 이거 아시죠 둥글 표범벌레 인가는데 꼭 거미처럼 생겨 가지고 이놈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어기적 어기적 매장을 기어 다니는군요 참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것들 이런것들은 진짜 의사활동을 하네요 의사가 아니라 의사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곧 일어나서 또 열심히 기어 다닙니다 아 좀 생긴거는 땡글땡글 해 가지고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둥글 표범벌레로 표벌을 갉아먹는 종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안생겼죠 배를 보십쇼 얼마나 먹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최대의 적중의 한 종이 입니다 거미처럼 생겼지만 다리가 6개 어디가 이 자식아 너는 너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놈이야 알았어 너는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거 어떡하죠 알코올병에 넣어야 되나 앞설을 해야 되나 일단은 알코올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갔다가 돼지고 있습니다 배번 관리들 잘 하세요 이런게 보이면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이상 동영상을 마칩니다 비효감 으 짜증나 만천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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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